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문제를 지금 한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데 김기현시든 나경원시든 아니면 황교안시든 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좀 했죠. 그러니까 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는 것은 좋은데 물밑 교습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바깥에 볼승사 나온 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뭐 이제 그 의견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황한 분들도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한국 사람처럼 투기성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한데 이제 우리가 좌파들이나 좌익들과 달리 좌파나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되면 밑에 딱 그냥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공상당이나 뭐 그런 게 다 마찬가지로 일사분란함이 특징이죠. 그러나 좀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도 좀 다양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나간 그 내용을 보고 몇몇 분들이 막 그냥 화를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저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사람인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100% 오를 수 없는 것이고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내보낸 내용이라는 것은 100%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병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 체계나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런 분란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 가지 의견인 거죠. 그러면 뭐 그 의견을 저분은 저런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를 그걸 뭐 인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참 못된 버릇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핫힌 거죠.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러분들 열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를 옹호할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재직 시절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권력이 넘어갈 것이고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 않습니까 좌익이라든지 좌파라는 것은 권력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면 썸네일이 이거지 않습니까 잠시 빌려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좀 훈련이 잘 돼 있는 편이죠. 여기에 이재명 씨 여기에 정청래 씨 이게 박홍건 씨 이분은 모르겠네요. 이분들 다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홍건 씨는 중남구에서 나오셨 분이고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탄탄한 지역구 관리를 갖고 있는 삼선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산 조작을 해가 표를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박홍건 원내대표도 정청래 의원도 마폰가 나왔을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본인이 알았건 알지 못했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6월 1일 동시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개양을 해서 10% 빼앗은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있는 윤 후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이란 사람한테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빼앗은 여러분들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대표를 보고 뭐죠 내분을 갖고 상대방을 그런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신민이 아니고 조선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열심이나 열성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정의감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고 윗선이고 가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펴낸 도둑놈들 1권이 선거 어떻게 훔쳤나 한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파헤친 일종의 총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에 힘입어 가지고 정치사회 분야에 3위까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 도순에 한 400위권이었는데 발간 한 5일 만에 153위까지 올라간 거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널리 알려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식들하고 노예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세우는데 아무도 책을 쓰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책을 써 가지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누가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복도 있고 바퀴도 있는데 전화되니까 지금 나서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욕을 하고 땡깡을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누가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공병호 TV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래 쓴소리라는 것은 누군가 해야 부패하지 않고 여러분들 소금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1권 마치고 2권 3권이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이니까 곧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4권 5권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소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를 다루고 그다음에 6권 7권이 교육감 선거 지금 이번 8행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8분의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됐는데 모두 다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득표수를 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가 지방선거를 오지게 이러면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사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다음에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엄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좀 쓴소리를 했더만 어제는 특히 방송 탄압이 심하더군요 모든 콘텐츠를 천명 이하로 줄여놨습니다 이거는 문정권 하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좌익들이야 중앙당에서 여러분들 결정해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다 따르지만 보수의 여러분들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은 다양함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지만 조선 사람들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지금 본질이라는 것은 큰하더라도 연금계획이 어떻고 노동계획이 어떻고 다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사안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기준 경중을 따지는 가치관 같은 걸 보게 되면 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으면 대통령 자신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선거를 할 때마다 도독질하는데 그 선거를 다 대법관들도 덮으려고 하고 신임 대통령도 입 딱 다물고 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세금 가지고 여러분 운영하는 검찰이란 조직은 전혀 딴 주제에서나 난리 법석을 지워봐 이재명이 여러분들 뭡니까 대장동 비리에 수십억 수백억 분의 여러분들 이래 가치가 있는 거가 바로 선거 공정성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공병원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애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가는 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